굉장히 한국의 개봉을 기대하고 계셨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워낙 좋아하셔서 굉장히 오고 싶어 하셨습니다. 스킬을 못하셨습니다.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영화를 봤을 때 예전에 우리가 봤던 홍콩 누아르 영화의 부활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.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으로 봐주셨지 않았을까 이렇게 주신 줄 알게 생각하면서 영화 재밌게 보셨을라 믿고 글 잘 써주셔서 많은 분들이 극정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.